안녕하세요. YG연습생 박지은입니다.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하겠죠? 3년 전에 봤는데요. 지금보다 더 잘생겼었어요. 같이 사진 찍었으면 될 때 깜짝 놀랐습니다. 살면서 그렇게 잘생긴 사람 처음 봤습니다. 진짜 기가 죽었어요. 김승우 씨입니다. 피가 제일 커요. 글소요. 짱이에요. 피씨볼 짱. 김중규 학생 하겠습니다. 파이팅, 이 친구야. 왜 다 웃으시는 거죠? 아, 이 친구... 장난 아닙니다. 제 입으로 말이 좀 약간 그런데 인싸입니다. 연습생 안에서. 채은숙 씨. 회사 처음 나왔을 때 현석이 형이 피크색을 몰랐었어요. 저 사람 되게 당차고 기가 세고 리더이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엄청 셌었는데 아이들하고 그냥 티 없이 착한 우리 형입니다. 저는 사람들과 원래 빨리빨리 친해져요. 이 친구는 대단합니다. 정석이 안 했습니다. 이어폰이 귀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아요. 신발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현석이 형이 딱 피어올랐던 것 같아요. 아 아 아 둔말하면 잔소리지. 아사히 아사히가 가장 이상형으로 적합한 것 같아요. 여자의 입장을 봤습니다. 완벽합니까? 지금 YG 연습생들 전체 중에서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승훈이 형이 같은 학교 선배 후배 같은 과 성격도 잘 맞고 형이 서로 잘 챙겨주기도 하고 둘 다 서로서로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이니까 약간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좀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나 하나도 안 쓴 거 아니에요? 김승훈 씨입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성격도 비슷하고 정석이 형의 콤비 기대해주세요. 신하룩이 가장 좋은 멤버 웨인즈는 친구들이 잘 알려줄 거예요. 신하룩이 가장 좋은 멤버는 누구예요? 어? 지훈이 형이요. 어? 지훈이요. 느낌 아시잖아요. 감사합니다.